수행자 입장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본분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의미죠 그리고 불교와 인연을 맺었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화음경은 제대로 한번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내가 여러 날 고민 끝에 요약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경전도 완전하게 보든 안 보든 그냥 법보로 모셔두더라도 완전한 경전으로 이렇게 한 벌씩 소장을 해야 그 경전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민족사회에다가 이제 이게 이제 강원에서 종단에서 정한 교재로 환경 교재로 정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정교과서와 같은 거죠 현지적으로 새롭게 편찬한 그런 경전을 그대로 한 벌 모시는 것 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어디서 화음살림을 할 때 여러 스님들이 법사로 나가서 이것을 펴놓고 환경을 화음살림에 설법하기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렇게 환경 전편을 감히 겁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신문사에서 인터뷰할 때 내가 이제 뭐 기사에 그런 말을 났대요 10년 결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결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화음경의 위치에 맞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화음경을 공부하면서 그 열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화음경 현수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유하건대 캄캄한 방에 보물이 가득 있다고 하자 그럴 때 거기 등불이 없을 것 같으면 그 보물을 볼 수 없듯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한 불법의 세계 우리 불교의 세계 이것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개개인으로서 아무리 타고난 지혜가 출중하다 손치더라도 능히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람이 다 본래로 부처이지만 그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먼저 깨달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그것을 일깨워줌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부처로서 보다 더 차원 높은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비유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눈에 병이 있을 것 같으면 이 세상의 이 아름다운 모습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산천초목의 색깔이 아무리 잘 색칠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듯이 우리 마음에 깨끗한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그야말로 불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신심 그런 불법에 대한 그런 관심 그것이 곧 신심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또한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밝은 태양을 눈먼 사람은 능히 보지 못하죠 아무리 태양이 눈부시게 내렸지 해도 눈이 먼 맹이는 그것을 보지 못하듯이 지혜의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마침내 부처님의 깨달음이 아무리 위대하고 그 깨달음에 의한 그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침내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부처님의 설법을 열심히 우리가 정진하면서 공부해야 정말 불법의 위대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다행히 참 말세 세상은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살도록 되어 있는데 먼 길마다 안고 이렇게 신심을 내서 공부하겠다고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큰 화음회상을 이렇게 이뤄준 것은 이건 참 희유한 일입니다 무슨 승려 생활을 하는데 무슨 주지 임명 나가는 데 고가 점수로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꼭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소문 듣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신 것은 순수한 신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음경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한국 불교 화음경의 분위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인물로 살펴보면요 의상스님이 있습니다 의상스님은 중국에 가서 12년간 유학을 하시면서 화음경을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셔서 전국에다가 화음 10차를 건립하고 그 많은 제자들을 전국에다가 파견을 해서 화음경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음시식을 하든 아니면 관음시식을 하든 최후의 소대에 나가서 이생의 마지막 이별을 할 때 그 이별곡으로 불러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화음사상을 액기스만 뽑아서 정의한 의상스님의 법성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 생활 속에 불자들의 생활 속에 화음경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또 원효스님은 화음경의 서문과 광명각품의 소를 쓰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와 의상 그리고 또 심상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일본에다 화음경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라의 화음총본산인 동대사 그리고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건립하는 계기를 우리나라 스님이 만들었던 것이고 또 백제의 행기스님이라든지 양변스님 이런 이들은 또 심상대독 이런 이들은 정말 이 땅에 불교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전에 정말 화음사상으로서 이 땅의 불교로서 뿌리 내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또 고려에 와서는 균여 대사가 화음경 보현 시범과를 지어가지고 문학사상 향가로서 역시 고려태스였습니다만 신라 향가에 속하는데 그 향가로서 정말 우리 국문학상에 아주 빛나는 업적을 남겼고 지금도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전부 화음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의상스님의 10대 제자 오진스님, 지통스님, 표현스님, 진정스님, 진장스님, 도용스님 양원스님, 상원스님, 능인스님, 의적스님 이런 의상스님의 10대 제자가 전국에 화음사찰을 건립해가지고 화음경을 이 땅에 뿌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화음 10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해인사 같은 거, 여기 범어사, 화음사, 부석사, 보강사, 보원사 심지어 불국사도 그 당시로서는 화음사찰로 기록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스님으로 보나 또 사찰로 보나 한국불교는 멸밀히 살펴보면 한 화음불교가 30, 40%는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선불교가 한국불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의 생활 속에는 그와 같이 화음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불하고 나서 신중단에다가 반야신경을 외웁니다 화음신중 그거 빠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역시 화음사상이 기인한 것이고 정치와 여러분들 신중기도 다 하셨죠? 화음신중기도 이 역시 화음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 화음시식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또 방금 아주 금색이 최고의 도량석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데 약찬제로서 도량석을 한다든지 또 지금 곳곳에서 화음살림을 한다든지 또 승려의 교육과정의 대교반의 환경을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동안 한글로 번역한 분들로 볼 것 같으면 용성스님, 운오스님, 타노스님 이런 이들 그 외에 또 많은 이들이 화음경을 번역하거나 논문으로 그렇게 많이 정리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화음학자들이 한국을 보면요 아주 부러워합니다 일본에는 거의 법학용 풍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은 화음의 풍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에는 환경이 살아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 늘 법성계가 소리 높여 울려퍼지고 약찬계가 소리 높여 울려퍼지고 또 그 화음신중에다가 늘 기도하고 예불 끝에마다 항상 화음신중을 모셔서 도량신호를 삼는 그런 것들이 일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화음학자들은 한국을 아주 그런 차원에서 아주 부러워할 정도로 한국에는 정말 환경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대로 갖춘 사찰에 보면 의뢰의 비로전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산에는 의뢰의 비로봉이 있습니다 곳곳에 비로봉이 있어요 또 비로함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화음 사상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그냥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새롭게 상기하면서 환경이 정말 우리와 이와 같은 깊은 관련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인식하시고 초기 한국 불교에는 제대로 사상적으로 뿌리 내리지 못했는데 의상스님이 환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전파하면서부터 비로소 불교다운 불교가 한국에 뿌리 내리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가 간단하게 인물과 또 어떤 사찰과 그리고 의식 또 우리 성경의 교육과정 이런 것을 간단하게만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 여러 스님들이 좀 더 많이 연구해 보면 보다 더 많은 그런 화음경과 관련된 역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음경은 부처님의 일대 시교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대성경전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500년, 600년경에서부터 말하자면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말하자면 대성경전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불교는 불법의 위치는 어느 때 어떻게 설명했다 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 시점에서도 항상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누가 서랬냐 관계없이 부처님의 일대 시교 전체를 부처님의 일생에다가 맞춰서 배대를 하는 그런 소위 교상판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음 12, 방등 8, 20일째 단반야, 종단법화 58년, 최초하음 37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교상판색을 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그날로부터 37일, 21일 동안 우리가 37일 기도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부처님은 그 깨달음의 법렬 속에서 계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중생 제도 하겠다 뭐 그런 생각 없었어요 당신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큰 기뻐하고 그 법이 선열에 도취해 있다가 또 이게 내가 제대로 깨달았는가 또 검토하고 21일 동안 이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완전히 그 깨달음의 법률 속에서 보낸 그런 시간이었죠 바로 그때 그 부처님의 정신세계를 고스란히 표현해보자 그 깨달음의 세계를 고스란히 표현해보자고 한 것이 화음경이 됩니다 그래서 화음경을 거기에 뭐 부처님 제자 한 사람도 없을 때이긴 하지만 그 속에 전부 뭐 10대 제자고 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옛날 전통의 어떤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안 맞고 역사적으로 안 맞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치로 우리가 이해하기로 들면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 이제 화음경을 이제 3, 7일 동안 설했는데 뭐 흔히 그런 표현을 하죠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수준을 그만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범천왕이나 제석천들이 중생들을 위해서 수준을 낮춰서 설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함경 소성경전부터 이제 시작한 것이 소성경전인 아함경을 12년 동안 설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방등부를 8년 동안 설하고 그 다음에 반야부를 21년 동안 설하고 마지막으로 부파경 열반경을 8년 동안 설했다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전 부처님의 일태시교를 그렇게 배대를 합니다 49년에다가 이렇게 탁 배대를 하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아주 상징적으로 참 좋은 그 배대입니다 정말 상징적으로 아주 좋은 배대예요 왜냐 언제 설해졌더라도 언제 결집이 됐더라도 그 환경의 내용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순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설해놓은 거예요 그 부파경이나 열반경은 언제 설해졌던지 관계없이 처음부터 의도가 편집 의도 결집 의도가 부처님의 열반에 맞춰서 결집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야부 경전 같은 건 초기 대선 경전이기 때문에 한참 공이나 무상이나 무아에 대한 이치에 목말라 있을 때 그때 그 어떤 분위기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서 반야경을 이제 설했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부파경에서 궁자의 비유로서 잘 표현하고 있죠 궁자 경악 화음시 화음경을 설하니까 모두들 깜짝 놀라서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더라 경악하더라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재분정과 아암시 그러니까 아암경을 설할 때는 이제 말하자면 아주 거친 일을 하면서 품팔일을 하는 그런 때다 그 다음에 또 출입자재 방등시 그 집에 출입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는 방등경을 설할 때다 그리고 영지 보물 반야시라 반야경을 설할 때는 그 집의 재산 상황 보물이 어디 있느냐 보물 창고에 그 보물의 목록은 어떠냐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때가 반야경을 설할 때다 그리고 전부가 법화시라 해서 부처님의 일생 살림살이를 전부 자식에게 물려주듯이 우리 중생들에게 화반 탁출해서 다 물려준 그런 그 시기가 말하자면 법화경을 설할 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우리 공부해오고 교상을 그렇게 과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환경은 언제 결집이 됐든 관계없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률 속에 누리는 법률을 누리는 그 3, 7일 동안의 정신세계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환경의 제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방광물 환경 우리가 그렇게 하죠 대방광물 환경 스님들은 습관적으로 어디 길을 가다가도 축생을 보면 소나 개나 말이나 보면 대방광물 환경하고 이렇게 최고 대선 경전의 이름을 한번 들려줍니다 그 대방광물 환경이라 하는지 내가 너를 잡아먹고 싶다라고 하든지 못 알아듣습니다 말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축생에게 대방광물 환경이라고 하는 그 경의 이름을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전달됩니다 그 마음은 알아들어요 축생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환경을 우리가 업조려 주듯이 정말 감히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 환경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그런 경전이었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인연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평소에 축생에게 그 제목 한번 전해주는 것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했는데 그 뜻을 한번 우리가 한번 작정을 하고 새겨보겠다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대방광물 화음경 이렇게 할 때 앞으로 이제 경 제목에 대해서도 아주 복잡하고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내가 따로 이제 프린트를 해서 기회때마다 나눠드리면서 또 사이사이에 자세한 설명은 또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위선 간단하게 대, 크다, 뭐가 크냐,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위대하다 그 다음에 방은 뭐냐, 방정하다 그러죠 바르다, 정확하다 아주 똑바르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기울어져 있거나 삐뚤어져 있지 않고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바르 그리고 넓을 광자 광대하다 이 말이에요 광대한 불, 대방광불 부처님의 세계를 그 다음에 화음입니다 화음 보살의 다양한 실천의 꽃입니다 그냥 이런 식물로 된 꽃이 아니에요 우리가 꽃같은 실천, 꽃같은 아름다운 마음씨 꽃같이 아름다운 마을씨 이게 보살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살의 다양한 꽃처럼 아름다운 실천의 꽃으로서 이 세상을 꾸미는, 음 이 세상을 꾸미는 내용을 설한 경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뭐 대자만 가지고도 몇 페이지 설명하고 방자 하나만 가지고도 몇 페이지 설명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정의해드리면은 위대하고 바르고 광대한 부처님의 세계를 보살의 다양한 실천의 꽃으로서 꾸미는 것을 설하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설하는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음경은 이제 뭐 앞에 한문만 꽉 차있는 그런 경전을 받아들였을 때 아마 처음 보신 분은 참 이걸 언제 공부할까 이 생각부터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가 어디를 한 지역을 유행을 하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사전에도 지도를 구해서 그 지리를 공부하지만은 또 현지에 가면 현지에 가장 자세하게 잘 된 지도부터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은 어디쯤에 있고 우리가 앞으로 갈 관광지는 어디쯤에 있고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변두리인지 중심인지 이것부터 아는 것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길을 잃어도 찾아오기도 쉽고 그래서 지도라고 하는 것이 유행에서도 필요하듯이 우리가 10년간의 대장정의 화음살림을 유행을 하는데 간단하지만은 지도를 한 장 그려봤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화음경 구성표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화음경이 방대하다 해도 한 눈 안에 들어오고 한 손 안에 들어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제 익숙하게 눈에 익혀서 다 외우시면 이 그림을 다 외우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화음경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환경을 지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는가 이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왼쪽부터 분차, 주차, 품수, 회차, 회장, 방광별, 회주, 입정별, 설법별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분차 보면은 이제 불교 공부는 우리 종교인의 한 수행 과정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신, 해, 행, 증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수행해 나간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환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보면은 거과, 걸락, 생신분 이렇게 되어 있죠 과를 들어서 불과합니다 부처의 결과를 들어 보여가지고 하 이건 근사한 거야 아 이건 즐거운 거야 이건 행복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우리의 삶의 평화를 가져온 거야라고 하는 것이 권락이야 그래서 믿음을 내게 하는 거라 믿음을 내게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진으로 우리가 여행할 곳을 이렇게 건사한 걸 보여주면서 야 거기 한번 가고 싶다 거기 한번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내도록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보면 수인계과 생회분 밑을 내려가면 그래 돼 있어요 인을 닦아서 결과에 개합해서 어떤 이해를 내게 하는 거 아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탁법 진수 성행분 이것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법에 의탁을 해서 닦아 나아가면서 어떤 실천 행동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인정입 성덕부이라 이건 이제 구체적인 인물을 하나 딱 등장시켜요 두 말 끝 없이 그는 선재동자입니다 선재동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물을 하나 딱 등장시켜서 사람에 의지해서 정입해 들어간다 정득해 들어가면서 덕을 이루는 거 불덕 부채의 덕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이 이인정입 성덕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이제 제9회 입법개품 내용인데 보면 이제 주차를 보면 소신인과주 차별인과주 평등인과주 성행인과주 정입인과주 또 이제 아주 전문적인 환경공부의 용어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인과에도 차별인 차별과 이렇게 이제 되고 한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약천계를 외울 때 6 6 6 4 급여 3 1 10 1 1 역부 1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39품 아닙니까 39품을 제1회 회차하고 보면 초회 육품이죠 세주 묘음에서부터 비로자나 육품까지 6입니다 그 다음에 2회도 육품이에요 그 다음에 3회도 육품이야 6 6 6 그 다음에 4회는 사품이야 사품을 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환경약천계 6 6 6 6 4 급여 3 아무리 외워봐야 그게 무슨 비밀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급여 3이죠 5회째 가서는 3품을 세렸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법회 회수가 9번 벌어진 거예요 환경은 법회 회수가 9번 벌어지고 장소는 7곳이다 그래서 7초 9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6회에 가서는 10지품 한 품만 세렸어요 그게 1이야 그 다음에 7회는 11품입니다 6 6 6 4 급여 3하고 1 11 1 1 역부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품 7회는 11품이고 그 다음에 8회 1품이고 9회 1품이고 이렇게 해서 11 1 역부 1 하는 것이 이렇게 딱 회와 품이 배대가 이렇게 딱 됩니다 이렇게 39품이라고 하는 참 한 품만 하더라도 보통 다른 경제는 몇 배가 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물론 짧은 품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4권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한 권은 입법계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강원에서도 공부 잘하는 강원에서 해봐야 기껏 입법계품 한 품 보는 정도고 그 전에 우리 때는 입법계품도 안 보고 본문도 안 보고 현담이라고 해서 그 환경개론서거든요 환경개론서 보면 그냥 끝이야 그거 한 1년 보면 끝이라고요 환경본문은 구경도 못하고 그만 끝나 그게 이제 참 졸업이 바빠서 그렇게 이제 제대로 환경반이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환경공부를 못하게 된 그런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장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눈에 싹 들어오고 아주 입에 익숙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익숙해야 돼요 처음에는 초해 법회를 설할 때는 보리장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바로 그 장소 거기에서 이제 설했다고 해서 보리장회입니다 그 다음에 보강명전으로 옮겨서 이제 이회가 설해지고 그 다음에 도리천으로 올라갑니다 저 하늘 도리천으로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서 이제 3회 법문이 이제 설해지고 그 다음에 야마천궁에 올라가서 4회째 법문이 설해지고 도설천궁에 올라가서 5회 타와자재천궁에 올라가서 6회 그 다음에 재회 보강명전 했는데 저 앞에 두 번째 보강명전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보강명전에 와서 7회 11품을 설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회 보강명전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2세 간품 한품은 8회인데 다시 이제 3번째 보강명전에서 설했다 해서 3회 보강명전 뭐 재회 보강명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법개품 제9회 이것은 기타림에서 설하게 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타 원림 이렇게 장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회 때마다 부처님이 방광한 것이 환경에는 방광이 여러 번 나오는데 방광한 것도 달라요 처음에는 미간에서 방광했죠 비로자나 치광하고 미간광 했는데 이빨 사이하고 미간 사이에서 광명을 놓았다 그 다음에 세전에 이제 방 양종륜에서 두 발바닥에서 광명을 놓았다든지 발가락 끝에서 광명을 놓았다든지 발등에서 양족부 그랬죠 발등에서 광명을 놓았다든지 그 다음에 올라오죠 차츰차츰 올라오죠 올라와서 무릎에서 양슬륜 양 무릎에서 광명을 놓았다든지 이것이 참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주 그 의미가 깊어요 그 다음에 여러 방 미간 호상광이라 미간에서 또 한 번 놓고 그 다음에 미간과 구광 입에서도 또 놓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방광을 하지 않는 것도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미간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고 또 회주도 다 달라요 사실은 이제 환경은 불설이 아니라 보살이 부처를 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떤 세계를 설하는 것이 아니고 보살이 부처님은 앉아 계세요 그냥 앉아 계시기만 하고 보살이 나와가지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전체를 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단 두 푼만 설하는 내용이 잠깐 이제 비치는 정도고 그래요 그래서 회주가 처음에는 보현보살이 회주가 되고 문수보살이 그 다음 회주고 법회보살, 공덕민보살, 금광당보살, 금광장보살 이렇게 회주가 늘 바뀝니다 이 환경 전체를요 좀 우리가 공들여서 공부를 하면은 그 환경의 세계가 정말 복잡하면서도 정말 아름답고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짜임새가 잘 되어 있는가 도대체 아무리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어떤 머리로 머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었는가 정말 감탄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에 가서는 여래가 회주가 되고 요즘 우리 불교에서 회주, 회주, 회주라는 말 잘 쓰는데 이 회주도 환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법회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보현이 회주가 되고 여래와 선우, 선지식들이 회주가 됩니다 말하자면 오십산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그 선지식을 덕은 비구를 찾아가면 덕은 비구가 회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우라는 건 선지식인데 선지식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회주가 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그 다음에 산매에 들어가는 것도 다 달라요 산매에 들어가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산매도 다른 것을 여기다 다 이제 표시해놨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설법 별거라고 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초에 육품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무엇이 중심이냐 여래의 의정법 그랬어요 여래의 의보와 정보에 대한 것 의보와 부처님의 생활 환경 우리가 산천초목을 본다고 부처님이 산천초목을 보는 것하고 같지 않습니다 자기 깡량 많지 산천초목을 봐요 오늘 이 법회도 각자 느낌이 다릅니다 자기의 어떤 심성 많지 자기의 불교 수준 많지 자기가 이 법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신심의 정도 많지 법회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의 입장에서 느끼는 소위 이 세상 그게 의보죠 의지할 의자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본데 부처님 그 자신 부처님 그 자신입니다 그래 부처님의 생활 환경과 그리고 부처님 그 자신에 대한 내용 이것을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 초야 육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개 이제 환경이나 대선 경제에서는 보살의 수행 점차를 42위라고도 치고 그 다음에 52위라고도 이렇게 치는데 어떤 수행 단계를 거쳐서 불과에 이르느냐 이러한 것이 이제 환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2회 육품경은 십신법문이다 그래 됐어요 십신법문 이 명칭도 나중에 이제 또 낱낱이 인쇄해서 나눠드릴 것입니다 십신의 명칭 그 밑에 십주의 명칭 십행의 명칭 이런 것을 전부 일목요연하게 또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십주법문이고 그 다음에 십행법문이고 예를 들어서 수미산에 올라갔지만은 그건 서론에 불과해요 본론은 십주법문이야 십주품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주의 결론에 해당되는 품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주된품은 십주품 그 다음에 십행품 그 다음에 시평품 시평품에도 이제 시평품을 설하기 위해서 도설천에 올라가죠 도설천에 올라가면 개성으로 아주 노래를 아주 멋들어지게 한 열 곡을 부릅니다 무조건 한 번 시작했다면 열 곡이에요 호암경에서는 무조건 열 곡이야 그래서 열 명이 나와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열 곡의 찬불가를 그렇게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십평법문이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십주품은 이제 좀 독특한 게 돼서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십주품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각법문 등묘각법문 했는데 등각묘각법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2위 혹은 또 십신은 이건 믿는 단계지 지위의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십신을 이제 보살 지위에서 빼요 또 빼버리면 이건 이제 42위가 됩니다 보살 42위 또는 보살 52위 52위 하면 십신까지 쳤을 때 그렇고 그러나 이제 십신은 대개 보살 지위로 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신심이 있다고 벌써 한 단계 올라갔나 신심이 꽉 차면 십신만심의 십주 초주가 된다 바로 이제 제1주 십주 중에 제1주가 된다 이렇게 이제 쳐요 그 십신만심과 제1주를 동일시 봅니다 이거 이제 경전에 다 나온 내용인데 뭐 주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가서는 이천행문 해가지고 하여간 정말 한 대담에 100가지의 답이 쫙 쏟아집니다 200문에 이천답이 쏟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그런 어떤 법문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천행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법문 이렇게 이제 또 입법개포는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다시 이제 보면은 처음 육품 이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불하는 과정이다 그 좀 말이 모순되죠 비로자나 부처님이 무슨 또 성불하느냐 어쨌든 모순이 되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처음 육품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불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저기 8회까지 2회에서 8회까지 전체가 이건 뭐냐 보살이 성불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살이 성불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9회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칭견하면서 수행해 나아가는 그 내용은 이것은 뭐라고 중생이 성불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아주 뭉뚱거려서 표현하는데 아주 군사해요 빨리 알아듣기에는 참 좋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부처가 성불하는 과정 보살이 성불하는 과정 중생이 성불하는 과정 이것을 이제 아주 제대로 그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환경을 공부한 이들은 또 그렇게 이제 아주 단순하면서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 책 사이에 끼어다니면서 수시로 살펴보고 우리가 어디까지 갔는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이런 이전표와 똑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1번을 모두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하면 여기에는 맨 처음에 뚜껑을 열고 간행사 일러두기 다 넘기고 전체가 이제 4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 안에는 전통 이제 권수 80권 환경을 80권 했을 때 여기는 81권으로 됐어요 왜냐 보호연 행운품까지 내가 끼워서 제대로 이제 교재를 만든다고 그래서 81권입니다만 전통적으로는 80권입니다 이게 옛날 이제 목판본으로 딱 한 짐이에요 장정이 짊어지면 딱 한 짐입니다 옛날 우리 저 강원에서 공부하던 그 목판본 환경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4권으로 톡까지 달고 사이사이 과목까지 붙여가면서 이렇게 편집이 됐는데 전통 권수하고 맞춰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통 권수를 다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제2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제2권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3권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제4권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제 워낙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 다단하니까 찾으려면 이 목차를 보고 찾으려면 무슨 품 어디가 보자 하면 몇 페이지부터 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권 목차에서 이건 세목입니다 사실은 이제 먼저 연구하신 청량국사 청량스님의 과목과 또 통연장자라고 하는 분의 과목을 같이 이제 참고를 해서 제가 이제 현대적으로 많이 생략하면서 이렇게 과목을 달았습니다 역대 이제 환경을 이제 연구한 그 소초로서 양대 산맥을 치는데 스님으로서는 청량국사 유명한 그 오대산 오대산 가보셨죠 중국의 오대산 거기서 이제 주석하시면서 화음소를 썼던 그게 청량산 아닙니까 청량국사가 쓴 화음소초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통연장자라고 해서 이건 거사분입니다 거사분이 쓰신 통연장자 화음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타노스님에 의해서 이제 번역이 다 완료가 되셨죠 이것이 또한 이제 화음경을 해석하는 아주 그 뛰어난 그 내용입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해석을 참 잘했어요 청량스님의 화음경 해석은 아주 미문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해석을 해서 강원에서는 주로 이제 청량소를 이제 보죠 그 두 분의 그 과목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서분 그 다음 비로자나의 성불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서분 하면 뒤에 이제 본분이 있고 정종분이죠 그 다음에 유통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을 때 하나가 서분이고 그 다음 비로자나의 성불을 했을 때는 아까 내가 설명한 비로자나의 성불 보살의 성불 중생의 성불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을 때 한 과목이 비로자나의 성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과, 권락, 생신분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도표에서 보았듯이 신, 해, 행, 증 네 단계로 나눴을 때 그 중에 한 내용이 거과, 권락, 생신분이다 여기 이제 해당되는 장소에 가면 다 이제 나옵니다 그래 제1회 육품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첫품은 이제 세주 묘음품 제1질 해서 시성정각장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는데 이 과목 폐지하고 또 본문 폐지하고 폐지수가 이제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을 다 51조까지 넘기면 그 다음에 또 새로 1표지가 나옵니다 이제 비로소 대방광벌 화음경 권제1 전통적으로는 제1권 이렇게 하지 않고 권제1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화음경의 첫 시작입니다 거기 보면 우전국 당나라 우전국 3장 3은 실차란타 역 이렇게 했죠 인도말 산스크리토로 된 것을 실차란타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이제 화음경의 그 본이 몇 가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서론에 그런 걸 다 이야기하면은 지루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사이사이에 환경이 몇 가지 본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 그런 걸 다 이제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은 강원의 교제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는 80권본 화음경 또는 신역화음경 새로 번역했다 해서 신역화음경 또 당나라에서 번역했다 해서 당역화음경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3장 3은 실차란타라고 하는 인도 3은이 번역을 했습니다 우전국이라고 하는 여기가 화음경이 편찬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우전국은 지금은 화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기 위구르 자치구 중국의 위구르 자치구 저 서쪽에서 좀 서남쪽으로 내려가면 지금은 화합할 화자 받전자 화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도시입니다 바로 그 도시에서 화음경이 결집이 완성이 됐다 이런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실차란타라는 분이 또 그 나라 그 지역 사람이고요 중국의 이쪽에 이제 당나라 때 예를 들어서 그 서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쪽 예를 들어서 뭐 동쪽에서 보면은 그쪽만 하더라도 전부 서역입니다 서역 뭐 인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로 서역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중국에 해당되지만은 이분도 이제 과거에 번역한 60권이 있었는데 그 말하자면 칙천무구가 화음경을 좋아해가지고 그 완역본이 있다는데 완전한 화음경이 있다는데 그것을 좀 가지고 와서 새로 번역하면 어떻겠는가 해가지고 그 명을 받고 완전한 화음경을 가지고 중국에 와서 번역하니까 실차란타라는 분이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뭐 개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다른 기회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현토 토달고 과목을 이제 새롭게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정말 전통강사가 이걸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화음경을 이렇게 정의를 잘 해놔서 이건 뭐 거저먹기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근거가 뭔가 하면은 옛날 우리가 공부할 때 목판뽕이라고 하는 것은 새카만 한번만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끊어지는지 전혀 분별이 없습니다 또 그 단락을 나눠져 있어도 그 단락의 내용이 도대체 뭔지 간추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분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내용을 어떤 데는 그저 여덟자 그 다음에 뭐 무슨 열자 한 줄 또는 두 줄 심한 경우는 뭐 한 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그 내용의 뜻을 과목으로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새롭게 편찬한 것이 바로 우리 교재 이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목판보만 보던 사람이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걸 내가 책을 보여줬더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고 그랬는데 저도 참 이거 하느라고 정말 공부도 많이 됐지만은 애도 많이 썼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책 한 30여 종류의 책을 냈는데 그중에서 가장 공들였던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실은 공을 많이 들인 책입니다 그만치 제 공부는 많이 됐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과목을 정한 것인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서툰 점도 있고 또는 틀린 것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참고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그 단락단락의 뜻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 첫 시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